무한적으로 나오는 프리스타일 비트가 흥겼지만 다음은 비트가 널 준비하고 있어 퀴트만에 들어가게 인정하 인가격에서 나타나 하고 있는 거지 파이드는 언제나 반반으로 먹는게 맛있지 왜냐면 나는 전부 다 가지고 싶은 사람이고 욕심쟁이 있기 때문이지 그래 나는 고집쟁이 이것이 랩인 사람들은 뜯고 놀라게 되겠지 나는 취재를 전부고 뒷자리 걸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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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비트를 들을 땐 고개가 끄덕끄덕 끄덕끄덕 너의 힙합은 그저 긍정긍정 긍정적이지만 너의 삶을 좀 더 환히 미추긴 말이야 이 사이퍼 안에서 그까짓도 랩을 한번 덮어보고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오늘 밤 입을 킥하고 내일 조금 분발해서 너의 와임을 또 뱉어내 그렇게 랩 뱉다보면 누가 또 누구고 가져왔대 내가 표절이 난 새끼를 전부다 잡아서 목 쳐야 돼 너네들 전부다 참수 형 마치 아투랄리처럼 인형 소 wrap 우리 팀과 함께 무빔무빔두 에어팬 비행기로 날아내네요 아시아 말고 또ط이 유럽으로 날아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도 무빈 왓 근데 내 품엔 되게 잊지 않고 내, 후향 절대 필요 kort 나 잊지 않은 다음 걸 계속해서 표현해 여긴 struck street 근데 이건 아냐 여긴 힙합 street 나이키 나이키를 높게 보는 새끼들한테 특히 알려주고 목소리 넘기지 내 앞엔 카메라 전부 다 키메라가 날 노린다 그런 다음에 난 또 랩 뺏고 boom rap 다운타운 해 근데 다른 새끼들은 나를 보고 다음에 다음에 발음을 발음에 견냥해 근데 너네들이 뭐라 해도 상냥해 오우 난 또 상냥해 하늘 위로 아시안 아 비행기를 타지는 않지만 요 록스트리트 더 스트리트 짐 또 제조 힙합 우리가 보여주니까 솔직히 참 놀랐어 나는 학교에서도 책을 읽지 얘를 랩으로 인문학하기 그거 읽었다가 랩으로 적지 눈에 들은 전부 다 b**신 이런 욕이 들어갈 필요가 없지 여신대 앞에서 랩할 때 난 항상 잔뜩 쫄지 쫄지지만 이 힙합하는 너무나 내가 감당하기엔 좁지 좁지 내가 잘못하다가는 그저 너의 변명을 쫒지 쫒지 예 그 다음엔 또 뭘 하지 아무 말이나 그냥 짓거려 거리에 적지 적지 애들 앞에 있으면 난 솔직히 쫄지 근데 걔네보다 내리분 쫄기 하게 나는 그냥 밟고 있어 이런 라인 대신은 그냥 너무도 쉬워 사이퍼판다 사이퍼판다 학교에서 들고 있는 거는 어쩌다보니 급식판 엠 조금만 더 많이 담아주세요 하면 더 적게 담아주더라 이 ㅆㅂ 같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헥이 난 부리고 있지 난 헥이 난 부리지 난 뺏고 뺏기는 싸움에는 너무나 지루해 야 백인의 스튜디오 내 모든 게 내 모든 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게 스튜디오 난 너무나 부러워 I must go S2 A A A A A I F I'm in the I am 다음엔 누가 해 내가 랩했는데 누가 또 비트 꺼져 자고 다시 느끼는 feeling on the track 내가 이렇게 R&B 하고 나서 힙합하야지 쾃만 하내도 난 힙합하지 앱구 섞어 랩스 앱구 섞어 객 무빈앤 무빈앤 씹빈앤 휘핑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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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만 너무 많이 쓰는 이유는 그냥 좋아서가 아니고 란 배치가 맘에 집어서야 돼 카메라 가려도 내 암 소리 맨 카메라 가렸어도 그냥 랩 잘해 이거 유튜브에 혹시 올라가요? 올라가요 아 너무 저렀쳐 내가 또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 여기 잡았고 난 제주시티 빌딩 난 또 랩하고서 제주시티 빌딩 여기서 마이크 잡고 니네 끌전 번보다 난 또 아 가서 절어버렸다 어떡하지 다음 건 마이크 남별 남규는 트랩인 더 빌딩 나가고서 빌드업 찍찍은데 나는 킹콩 내가 먹지 빌딩 난 또 차근차근 올라가 이건 마치 계단 너네들은 전부 나를 보고 말아 매주 또 매주 또 매주 매주를 썰주 냄새는 XX 같지만 그냥 맛은 참 인조였는데 다른 애들은 날 봐 너네들이 무슨 랩 랩 랩 랩 랩 근데 너네들은 채용쌤 앞에서 그런 말 할 수 있겠냐고 몇 십 년 동안 힙합하신 분 앞에서 그런 말 하면 무례하지 너네들은 그냥 난 신발 신뢰화지 너네들은 훔칠래하지 말고 그냥 집 가는 ㅈㅂ 박형 맨! ㅈㅂ 어! 저 친구는 노형 시리보이 근데 우리 모두 다 제주시리보이 시리맨 시리맨 나는 그냥 킹스맨 저랑 좀 우아하게 살아갈래 몸이 두 개였음에 나도 사실 존나 힘들어 학교 가는 거는 사실 사십분 걸리니까 멘탈 깨지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면상 한 대 치고 싶으니까 나 그냥 뺏고 또 뺏고 뺏고 또 뺏고 나 뺏겨서 뺏겨 나 솔직히 내 거 뺏는데 왜 이렇게 있는지 나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내 앞에는 승배네 앞에는 비트메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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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승범인용 비트 한번 뺏고 난 쏴버렸지 이걸 어떡하지 넥스푼 난 사실 비트메이커 전부 다 뺏겨서 만들지는 않아 난 그냥 대충 너네들보다는 말이 못하죠 그래도 난 즐겁게 비트 찍다가 난 흥을 다 흥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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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서 아! 흥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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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예이 할 말이 없네 그냥 사이퍼 넘겨 에이 형 그런 말 하지마요 형 혼자서 디스 리스펙 하는 거 보기 안 좋아요 형이 형 리스펙 해야 우리가 힙합하는 이유가 있는 거지 김은문화 리스펙 친구들과 리스펙 김홍국 아저씨도 리스펙 왕십리? 고창 맛있더라구요 우리 함께 또 초인하기 전에 회식가서 먹고 싶은데 난 돈이 없어 학생 신분 돈이 없어서 난 또 돈을 벌어 아침에 알바하러 가야 되는데 학교 쌤이 또 날 전화거네 남겨 학교가 오니? 어 너너너 전화 거짓마요 지금 열 다섯 번 난 정시방에 가요 정시방이 뭐냐면 정신과 시간의 방 예 여기 가면 글쓰고 점심시간마다 축구도 못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예 남유 이새끼 랩 그냥 X신 같지만 솔직히 X나 멋있죠 그래서 리스펙